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과 지각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각 구조는 무엇이냐? 우리 지층이나 아니면 암석이 지각 변동을 받았을 때 그곳에 암석이나 지각에 새겨진 흔적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미리 이야기를 했다시피 지질구조란 지층이나 아니면 암석이 지각 변동을 받았어요. 자, 지각 변동을 받게 되면 힘이나 압력, 온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변화에 의해서 이 지층이 깨지거나 구부러지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흔적들이 남게 됩니다. 그런 흔적으로 변형된 상태를 우리는 지질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시간에는 두 가지의 지질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우리 습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단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각각 이제 서로 안쪽으로 지층을 안쪽으로 미는 힘이나 아니면 바깥쪽으로 당기는 힘, 그 두 가지의 힘에 따라서 습곡, 그 다음에 단층 중에서도 두 가지의 단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구분하는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습곡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습곡이요. 이 습곡은 무엇이냐면 지각이 휘어지는 상태를 우리는 습곡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점토를 통해서 이렇게 지각을 켜켜이 쌓아서 지각의 모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변에서부터 안쪽으로 강한 힘을 가했을 때 이 점토가 구부러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주 쉽게 상상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현상들이 지각에서도 일어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지하 깊숙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양쪽에서부터 힘이 가해질 건데, 중심을 향해서 힘이 가해질 건데 이 힘이 가해질 때 지층이 뚝 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제 유연하게 휘어질 수 있는 게 습곡이고 이렇게 유연하게 휘어지기 위해선 뚝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하 깊숙한 곳에서 이 습곡이 발견이 된다, 생성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고온, 고압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힘에 의해서 이런 습곡 작용이 일어나냐면 양쪽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힘, 중앙으로 모이는 힘에 의해서 습곡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양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내가 점토, 우리 지각의 모형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지각의 모형 점토를 양쪽으로 끌어당기면 이 점토는 뚝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형태를 갖기 위해서는 밖에서부터 중심 방향으로 밀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중심 방향으로 밀어주는 압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횡압력이라고 불러요. 횡압력이요. 그래서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당겨지는 힘, 이런 힘들을 우리는 횡압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습곡이야, 지하 깊숙한 곳에서 고온, 고압의 형태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횡압력을 받았을 때 일어난다. 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 그림의 형태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처럼 지층이 구부러지게 되는데 이런 구부러지는 현상에서 각각의 구분마다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먼저 배사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냐? 지층이 이렇게 휘어졌을 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은 우리는 배사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배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배사의 반대격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향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왔다가 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요.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 여기에서 지층이 더 연결이 된다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는 향사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날개는 어디냐면 습곡의 경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습곡의 경사 부분, 경사 부분, 경사 부분, 경사 부분 이런 곳을 우리는 날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습곡축 면이 있고 습곡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습곡축을 기준으로 해서 면의 방향, 면의 3D 효과처럼 생각을 해주면 그게 습곡축 면이에요. 다시 한 번, 자, 배사나 향사가 이렇게 존재할 때 수평면에 수직하게 이렇게 긋습니다. 경사면에 따라서 이제 이 축을 이제 이렇게 휘어진 축을 이렇게 수평면과 기준, 수평면을 기준으로 그어줘요. 이렇게 그어준 축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습곡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습곡축이 앞쪽 면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습곡 전체적인 면에서부터 다 전체적으로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면의 모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습곡축 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사는요. 위로 볼록하게 올라온 부분을 얘기하고 향사는 오목하게 아래로 내려간 부분을 얘기하고 자, 날개는요. 습곡의 경사면이라고 얘기를 했죠. 기울어진 경사면이다. 그 다음에 습곡축과 면이 있는데 습곡축은요. 가장 많이 휘어진 부분, 배사나 향사 부분이요. 거기를 이제 수평면을 기준으로 딱 중간에 가운데 선을 긋게 되면 이제 자른 면을 우리는 습곡축이라고 하고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2D, 3D까지는 아니고 2D의 면으로 생각을 해주면 그것이 이제 우리는 축면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각각의 우리 위치들을 모두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 위치들을 이용을 해서 각각 우리가 어떤 습곡이 있는지 존재하는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이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런 습곡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먼저 위에서 본 정습곡과 같은 애들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외부에서부터 횡압력만 받았을 때 그냥 가장 정상적인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이제 정습곡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굳이 그려보자면 이렇게 배사와 향사가 수평면에 수직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 이제 수평면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습곡축이라고 한다면 습곡축과 수평면이 서로 수직인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정습곡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습곡이 조금 더 지각변동을 받게 되면 휘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점점점 옆으로 더 누울 수가 있다고요. 자, 점점점점 눕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게 되냐면 이게 이제 이런 수직의 모습에서 경사축이 점점점점 아래쪽으로 눕게 되는 것. 수평면에 가깝게 눕게 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경사면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경사습곡이라고 하고 이 경사습곡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게 되면 이제 횡화습곡이라고 해서 수평면이 있고요. 이 수평면에 습곡축이 거의 눕다시피, 나란하다시피 한 모습이 바로 횡화습곡이다. 자, 이 횡화습곡의 모습을 굳이 그려보자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뭐 이렇게 가겠죠. 자, 이런 식이 돼서 이것보다 더 누울 수도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습곡축이 어떻게 되냐면 가장 볼록한 부분, 경사가 가장 심한 부분에서 축을 딱 그려요. 자, 이 축과 그 다음에 이 수평면이 거의 나란한 듯 누워있는 듯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횡화습곡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점점점 경사축이 눕는 거예요. 습곡축이 눕는 모습으로 이렇게 습곡의 종류가 갈리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횡화습곡에서 조금 특징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자, 일반적으로는 지층이 쌓일 때 아래쪽이 옛날 거, 위쪽이 최근 거에요. 젊은 애들, 젊은 지층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정습곡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위쪽이 가장 젊은 지층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자, 횡화습곡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이 파란 라인이 가장 젊은 지층이어야 돼요. 그런데 아래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젊은 지층이고 그 다음에 이 쯤에 존재하는 지층은, 이 중간쯤에 존재하는 지층은 오래된 지층이 되겠죠. 이 파란 라인보다 더 오래된 지층인데 횡화습곡에 의해서 젊은 지층이 아래쪽으로 더 휘어져서 들어가버린 상태가 나타나게 된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 이제 지사학의 법칙을 공부를 할 건데 앞으로 지사학의 법칙에서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모습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지층이 위에 있다고 해서 젊은 애가 아니고 이렇게 횡화습곡에서는 아, 뒤집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렇게 습곡의 종류를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양쪽으로 미는 힘, 안쪽으로 들어오는 힘이죠. 횡, 횡압력, 횡압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아서 습곡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지하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진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끊어지지 않도록 고온과 고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종류가 이런 놈들이 존재한다. 이걸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단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층이요. 한번 가보면 단층 같은 경우는 습곡은 휘어진 거예요. 휘어졌지만 이 단층은 조금 더 지층의 힘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저온의 상태일 때 얘가 휘어지지 못하고 바로 끊어져 버리는 상태를 우리는 단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생성 장소는 어디냐면 지표 근처예요. 우리 지하 깊숙한 곳의 고온, 고압의 습곡이 생성됐던 위치와는 다르게 이제 지표 근처에서 저온의 상태로 온도가 낮은 쪽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게 우리 단층이다라고 알려줄 수가 있고요. 이 단층의 종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세 가지 종류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제 대표적인 단층 중에서 이제 힘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 장력과 그 다음에 횡압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습곡을 공부할 때 횡압력은 이미 공부를 했어요. 중심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게 횡압력인데 반해서 장력은 횡압력의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자,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 바깥쪽으로 당기는 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이게 장력이다. 장력이나 혹은 횡압력을 받았을 때에 지층이 지표 근처에서는 단층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단층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층은 일단 뭐 그냥 가장 간단하게 지층이 이렇게 네모난 박스 안에 지층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얘네들이 횡압력이나 아니면 장력을 받으면서 끊어져요. 이런 식으로 자, 끊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끊어진 지층을 왼쪽 지층과 오른쪽 지층을 각각 다른 이름으로 지칭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이름으로 지칭하게 되냐면 왼쪽에 있는 애를 하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애를 상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쪽에 있어서 우리는 상반,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어서 하반 무엇을 기준으로? 여기 경계면을 기준으로요. 이 경계면을 우리는 단층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표에도 써 있죠. 단층면, 지층이 끊어진 이 빨간색 면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단층면 아래쪽을 하반, 그 다음에 위쪽을 상반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얘네들을 막상 들어가게 되면 상반, 하반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가 내려요. 비가 막 내리게 되면 자, 이 빗면을 따라서 또로로로로 빗물이 흘러내리는 면이 존재하겠죠. 여기가 바로 흘러내리는 빗물을 받아주는 지층을 우리는 하반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가장 좋다. 자, 그 다음에 위쪽을 이제 상반, 빗물이 닿지 않고 그냥 뚝뚝뚝 떨어지겠죠. 지붕처럼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상반과 하반을 구분을 해주고 얘네들이 위로 올라갔느냐, 누가 위로 올라갔느냐, 아래로 내려갔느냐에 따라서 단층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층의 종류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넘겨서 여러분들 교재의 아래쪽에 그림이죠. 자, 정단층, 역단층, 그 다음에 주향이동단층 이렇게 존재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여기 역단층까지 정단층과 역단층을 기본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향이동단층 같은 경우 미리 먼저 얘기를 해보면 얘는 어디서 많이 모은 단층이에요. 자, 서로의 힘이 엇갈리고 있어요. 어긋난 힘으로 이렇게 작용이 되면서 이 단층의 가운데 부분이 쫙 갈라져가지고 어긋나지는 그런 모습들. 특히나 어디서 봤냐면 우리 판의 경계에서 변환단층을 본 적이 있죠. 자, 이런 변환단층이 바로 주향이동단층이에요. 여기서도 단층이라고 이미 자기의 주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름에서. 자, 변환단층이 바로 이러한 주향이동단층이고 서로 어긋난 힘에 의해서 단층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인 정단층과 역단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단층과 역단층은요. 각각 상반, 하반이 반대로 움직이는 단층을 정단층, 역단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반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비가 내렸을 때 빗물이 또르륵 떨어지는 애가 하반이겠죠. 빗물을 받아주는 애. 자, 하반이 위로 올라간 층을 우리는 정단층이라고 해요. 반대로 상반을 생각을 해주면 상반이 아래로 내려간 층을 우리는 정단층이라고 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장력을 받아야 돼요. 장력은 무슨 힘? 이제 바깥쪽으로 당기는 힘. 자,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힘이 존재하게 되면 혹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표면이고 아래쪽에 멘틀대류가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우리 발산형 경계. 이런 발산형 경계에서도 양쪽으로 뻗어져 나가는 장력이 발생을 하죠. 자, 이런 장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정단층의 모습으로 하반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역단층은요. 이제 정단층의 반대라고 볼 수 있죠. 하반이 아래, 그 다음에 상반이 위.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요. 이제 단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상반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횡압력을 받았을 때예요. 횡압력을 받았을 때. 이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미는 힘. 밀은 힘을 받았을 때 우리 역단층을 볼 수가 있다. 자, 횡압력을 주게 되면은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 습곡작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표 근처에서는 이런 역단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문제에서는 이제 얘네들을 딱 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3D로 보여주지도 않아요. 입체적으로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 하나의 사진만 보여줍니다. 하나의 단측면의 사진을 보여주고 얘가 정단층인지 역단층인지 어떤 힘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돼요. 자, 얘네들을 물어봤을 때 여기에 지층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뭐 회색의 지층을 생각을 해보면 회색의 지층이 서로 원래는 만나 있었을 텐데 단층에 의해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었죠. 그랬을 때 이제 상반의 위치에 우리 단층면으로부터 위쪽에 존재하는 애가 회색층을 위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 하반이 이제 회색면을 아래쪽으로 가지고 있으면 아, 역단층이구나 하고 문제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연습을 해야지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습하는 것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단층과 습곡에 대한 내용이고요. 횡압력과 그 다음에 장력을 힘을 이용을 해서 우리 지하 깊숙한 곳이나 지표 근처에서 일어나는 지층의 변화였어요. 자, 이런 지층의 변화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요. 자, 얘는 지표 부근과 지하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래요. 지표 부근에서는 단층이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 습곡이 일어나겠죠. 자, 그랬을 때 지층 변화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동일한 두 개의 점토판 A와 B를 각각 밀봉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얘네들이 각각 지층을 형상화하는 모형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A는 따뜻한 물에 넣었어요. 부드럽게. 얘가 고온의 상태인 거죠. 결과적으로 지하 깊숙한 곳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지하 깊숙한 곳에 넣은 애가 바로 A라는 애고 그 다음에 B는 냉동실에 넣었어. 저온의 상태인 거죠. 지표 근처에 존재하는 지각들이 요런 상태라고요. 그래서 지표 부근에 존재하는 모형의 지각의 모형을 우리는 B, 요놈이다 라고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매칭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했을 때 무슨 압력? 횡압력을 주겠네요. 횡압력. 자, 횡압력을 주게 되면 두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습곡과 그 다음에 단층 중에 역단층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A가 지하이고 그 다음에 B가 지표이기 때문에 고온의 고온 고압의 지하에서는 습곡이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지표에서는 단층 중에서 역단층이 일어날 것이다. 자, 역단층은요. 하반과 상반 중에서 하반만 기준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얘의 하반이 아래로 내려간 상태를 우리는 역단층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 이제 쭈르륵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다. A는 휘어졌고요. 그 다음에 B는 끊어주면서 어긋났다. 끊어주면서 어긋났다는 게 단층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자, 요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선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A는 지하 깊숙한 곳에서 변형된 지층에 해당한다. 맞는 말. B는 정단층의 모양, 정단층이 아니라 역단층이죠. A와 B는 주로 발산형 경계, 안쪽으로 미는 힘이잖아요. 안쪽으로 모이는 힘이기 때문에 발산이 아니라 수렴형 경계예요. 장력이 바로 발산형 경계이고 그 다음에 횡압력은 수렴형 경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놈도 요 놈도 틀렸기 때문에 기역 1번만 정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림 가와 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지층이 구부러진 구조 습곡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횡압력을 받아서 생긴 것이다. 자, 횡압력을 받았다고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 지하 깊숙한 곳에서 고온의 힘을 받았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 단층이 나타나게 됩니다. 단층면이 딱 존재하고 단층면의 아래쪽 혹은 빗물이 딱 경계면을 따라서 흘러내리는 단층을 우리는 얘를 하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반대쪽을 우리는 상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상반과 하반이 단층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움직이게 될 건데 어떤 지층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였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여기에서는 가장 잘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여기에 새까만 지층이 있네요. 이 새까만 지층을 가지고 우리는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반 같은 경우는 상반에 있는 새까만 지층보다 위쪽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하반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상반이 아래로 내려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하반이 올라가고 상반이 내려온 단층을 우리는 정단층이라고 얘기하죠. 정단층. 그럼 이런 정단층은 무슨 힘을 받았느냐? 장력을 받은 거죠. 횡압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으로 미는 힘 그 다음에 이제 장력 같은 경우는 바깥쪽으로 당기는 힘 이런 힘이에요. 서로의 반대에 힘을 받았을 때 각각이 생기는 지층이다라는 거예요. 자, 기역. 가에서는 배사구조 배사구조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구조입니다. 맞는 말. 자, 나에서는 상반은 단층면을 따라서 위로가 아니라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간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래쪽. 자, 가와 나는 장력에 의해서 아니, 가는 횡압력 나는 장력 맞는 말이 되겠죠? 나만 맞는 말. 자, 그래서 니은과 드그 틀렸고 그 다음에 기역만 정답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풀어봤어요. 우리 습곡과 단층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지층의 생성 시기를 상대적으로 알려주는 상대 연령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